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상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위스키용품 TOP5입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제품은 빙글빙글 신기한 술잔입니다. 총 3개 디자인의 크리스탈 잔으로 매우 아름다운 제품입니다. 모양이 특별해서 혼자서 빙글빙글 회전하는 제품입니다. 두께감 있는 고급 크리스탈 잔으로 매우 투명하고 쉽게 깨지지 않는 좋은 제품입니다. 전 세계로 1만개 이상 팔린 좋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30종의 위스키 잔입니다. 해당 제품도 질 좋은 크리스탈 제품으로 위스키바에 가서 봤던 고급 위스키 잔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을 가지고 있기에 취향에 맞게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국내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에 꼭 구매해보세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파손 시 재배송도 해주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문해보세요. 세 번째 제품은 스테인레스 스틸 칵테일 쉐이크입니다. 해당 제품은 바텐더들이 칵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 개만 구매해도 모든 칵테일을 만들어볼 수 있기에 때문에 칵테일, 모이토, 피나콜라 등을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은 거치대까지 모두 함께 주는 제품이라서 한 개만 구매하면 완벽한 바텐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테인레스 위스키 히플라스크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특별하고 블랙과 그린 제품이 있습니다. 깔때기도 함께 주는 제품이라서 쉽게 플라스크에 위스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모양이 있게 하나 구매하셔서 분위기 있게 위스키를 즐겨보세요. 마지막으로는 화강암 위스키돌 얼음입니다. 해당 제품은 화강암을 사각형으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얼음 대용으로 냉동시켜 위스키에 넣어준다면 물이 생기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벨벳 가방과 나무 상자까지 함께 제공되어 선물하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이상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평점이 높은 위스키 관련 상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